자, 제가 빨간색이고요. 좀 잘 생각하고 맞는 게 편분도 그러는데 관전 모드가 또 있어요. 지금 관전 모드를 보는 거죠, 지금 이거는. 소에 뭔가 지금 막 만들고 있고 희철이는 지금 뭔가 빨리 정차를. 오, 관계 아니네. 저는 전략으로 승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확실히 소에랑 지금 희철이랑 쓰는 전략이 분명하게 갈렸죠. 저희가 지금 해설하는 게 사실 게임하시는 분들은 지금 귀를 막고 있어서 안 들릴 거예요, 잘. 지금 소에 씨가 건병 2개, 늑대 1, 그리고. 아, 말하면 어떡해. 아, 말하면 어떡해. 이야, 그런데 희철이가 이 게임을 많이 해봤나요? 어, 사장님이 농농농대 만들었었어서. 아, 시간 더 주면 위험한데요. 자, 골고루 유닛을 조합해 주고 있는 우리 소에 양. 소에 씨의 전략이 이제 좀 유닛을 모아서 한 번에 들어가려고 하는. 아...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는데. 어, 지금 좀 부엉이가 나는데 부엉이가 어떻게 보면. 어, 붙잡아. 타타로 치면. 그렇죠. 어, 이게 그거다. 해골도죠. 다 말하네. 어, 해골도 치고 나한테 오면 안 되는데. 나 부엉이 이렇게. 자, 가볼까요? 안 돼요. 이야, 지금 이게. 어, 뭐야, 뭐야 붙었네. 경력 조합이 지금 상당히 안 돼요, 지금. 사실상 소에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힐러랑 그때 인간 해가지고 힐러 조합을 썼는데. 거기에 봐야 해서 지금 힐러 팀원은 앞에 지금 방패병이랑 뒤에 공수가 있거든요. 원래 한 번씩 오면 지금 앞에 올 수가 있거든요. 내 편 어디 갔어? 네 편 지금 다 천국 가셨어요. 어, 내 편이 없네. 와... 자, 이거 끝나겠네요. 아이오디 하이패츠 님이. 네. 소에야, 너 전문가라며. 너 전문가 맞냐 하면 지금. 어, 전문가 어디 갔나요, 전문가 하고 지금. 에이아이, 에이아이 님이. 끝났네요. 아, 패배 전문가라고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여수된 건가요? 어느 거라도 전문가면 좋은 거죠, 전문가. 네. 그럼 제가 선물을. 자. 어, 선물. 아, 이건 나 못 바꿨다. 저는 마사지기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마사지기? 마사지기가. 자, 우리 유희낭락 예능신께서 저를 보호하셔야 될 텐데. 자, 돌려돌려, 돌림판. 과연 마사지기가. 야, 한 게 너무 많아서 마사지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 마사지기 가나요, 가나요? 어, 가나요? 어, 가나요, 가나요? 어, 막 한 마지막 킬로 해가지고. 어, 가나요, 가나요? 어, 막 한 마지막 킬로 해가지고. 우와! 대박! 봤어? Pract opinion нами 뭐지? 어, 뭘? 봤어? 에피 Whenever를